이겼어요. 자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? 자 첫 특전 박규현 자 이번엔 나갔습니다. 조승민 선수는 가능하면 테이블에 붙어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아 박규현 뺏기는 톱스피. 지켜가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초반부입니다. 개인 서브. 아 나갔어요. 아 네트 걸립니다. 때로는 또 왼손 제비들이 그걸 잘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렇죠. 왼손 제비다 보니까. 박규현 5대3. 아 성공합니다. 화이트 3. 1번 푸시. 공격 시작하는. 좀 어려워하는 쪽으로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든요. 네. 자 이번엔 바나나 플레이 네트에 걸렸습니다. 경기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어우 네. 박규현 선수. 맞았어요. 박규현의 범실. 박규현이 이상수에게 잡혔을 때. 네. 유리할 때 조금. 서둘러. 어어. 어어. 9대7입니다. 떴어어어. 잠주려다가 짧게 좀 힘이 돼야 될 텐데요 박균에게 통할 수 있을지 길게 졌어요 이번엔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럼요 거기에 그때 없었던 장우진이 있거든요 띄워주고 받는 선수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어서 해야죠 조승민 선수 아아 이번에도 네 서브 득점 박균 2대2입니다 아아 조승민 깊숙하게 넷티마 끊어모으는 공 조승민의 중심이 무너지 아아 깊숙해 3대4 나갔어요 승리하기 어렵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미 다 보면 어느 순간 역전됩니다 그래서 박규현 선수는 쉬운 범실 조심해야 돼요 쉬운 범실을 줄이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지금 더군다나 두 점 뒤져 있어요 서브 득점 또 나옵니다 조대성과 우현규가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아아 나갑니다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역시 또 서브에서 박규현 이 두 점을 다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짧은 서브 아아 맞추질 못합니다 아아 야아 그리고 서브가 조승민이에요 네 서브 득점 아아 게임에서 갈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멘션 걸립니다 조승민 첫 특정 자아 조승민 선수 네 다 아아 조승민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서브 득점 박규현도 서브 득점 마찬가지지만 극강의 팀이라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조승민 조승민이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3대5 뒤져있는 박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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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의 조승민 2점 앞서 있습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멘트리움 조승민입니다 킹 서브 와 서브 선택이 좋았군요 6대7 한 점 차 아아아아 8대6 넷트막 오우 행운의 득점 8대7 오오 손죄를 먼저 잡았던 박규현 3 2 2 2 1 2 2 3 5 5 살았어요 우웩 흐름에 말려들어갔습니다 매치 포인트에 몰려있는 조승민 아아 아직 몰라요 나갔어요 못먹였어 아직 몰라요 본인도 성장해야 하는 그런 경기 한 점 차입니다 고어오 사부 득점 10대 10동점 뷰스로 감 그런 모습이거든요 테널 기리게 두 손수 모두 서브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3-3-3 3-3 4-3-3 4-3-3 6-3 6-3 7-3 7-3 7-3